신화의 분위기 신화의 분위기 신화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굉장히 귀엽고 깜찍해졌네요 왜 바뀌었어요? 저희 해결사 때는요 분위기를 좀 강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번 후속곡 으쌰으쌰을 맞이해갖고요 여름이잖아요 좀 시원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으쌰으쌰 춤이랑 의상에도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으쌰으쌰 뭐든지 신나게 밥 먹을 때도 으쌰으쌰 먹고 밥 먹을 때도 으쌰으쌰 먹고 밥 먹을 때도 으쌰으쌰 네네네 주사 놀 때도 으쌰으쌰 근데 진짜로 나 정말 대수한 마음이 생겨요 내 손이 아플 정도니까 가슴 야 신화 신화입니다 자 그러면 합방 중에 귀찮다고 가네 어린 시절에 판단 찬다 가네 동적거리 근심거리 하나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나 영원이요 왜 남의 신라를 훔치는 것 같아 아무리 아이매프지만 우리 최소 최소한의 양심을 시킵시다 저의 성실하고 우직하고 힘좋고 얍삽한 동적거리 실시간 살아난 믿음직한 사나이입니다 지금 636에 1,2,3,3,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한 남자에게 고백하려고 나와주십니다 저의 성실이 저의 성실이 100만원을 넘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전환이라도 제게 한 번만 저의 성실이 태극시간에 체육복이 없다는 친구에게 체육복을 빌려줬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빵을 사준다고 하였습니다 단둔 300원짜리 야 김사랑 감사하니 으쌰으쌰 으쌰으쌰에서는요 해결사랑 달리 재미있고 귀엽고 깜찍하려고 노력했던 춤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 그래요? 노력만 했나요? 락댄스라고 군무를 맞춘 춤이 있는데 거기서 포인트가 되는게 혜성군의 바로 쉽게 말하자면 날아 돌려차기라는 춤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? 그냥 공중 두 발로 공중에 두 발 들고 공중에 두 발 들고 날라 돌려차기 아 생각만 해도 멋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 수 없어요 네 파이팅 자 음악 주세요 마카롱 좋아요 뭐 화이팅 2 배달 2